왠이 오랜만이다 살아있었구나 아.. 차님 쏴야겠다 다른거 못 쏴줬다 까파야겠다 비포하나 하고 빈 들어 갈게요 내가 갈게 내가 나가 자를게 연막한게 팔타도 안보여 이거 A같은데 뭐야 센터 센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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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누나 A클리어 나와줘 진짜 P이야 육통 싶어다 센터 하나로 육통 빠진다 정력통 종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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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그로만 끌어 야 센터에 다 모여있어 센터 다섯명이였어 배나라새끼들 전략? 센터를 밀겠다는 전략 그렇지 근데 이제 스나가 있으면 이제 못오지 날라새끼들 배나라새끼들 상상 아 도망친다 나 걸렸다 이거 팔쿼다 나 나 아파 가뿌여 왜 우리 팔쿼 밀었네 여기 또 센터 쪽에 몰려있는거 아냐? 센터 보은지? 이크해? 파이크 반유탑 파이크 다운? 이 통 모르지? 민난적 안보여 여기 너무 못하나 안보여 이크 클리어할게 이크도 안보이고 저 빼라 이게 척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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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 도망간다 오른쪽 4번있어 낙하 낙하 에이 하나도있다 에이 하나도있다 라스트 2번 라스트 2번 오빠 초계픽 낚시 누워 자 한 번은 몰라 이거 그런데덜 많이 놀라셨어여 레알 낚시였어 낚시 얜 어디가 따라오는거 얘네 그냥 4번이나 날개톱 칠날개톱 숨어있는거 같은데 아아 4번 스포이네 여기 까지 새끼들 여기 숨을 수 있는거지 면받아나 폭탄아 뭐야 탈탑한거에요 아 탈탑 하하하하 오우 슬라 오우 슬라 어? 탈탑 내려갔는데 야 이겼다 하다 이겼다 칼 끝? 칠 칠 사운드 하나 칠? 아 육통 육통에서 삐쿠 스포타운 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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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방금 잡을 애가 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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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요 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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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욕 삐쿠 오오우 아니야 오키 아닐꼴? 아 오키 아닐꼴? 네명 잡았어 저세X야 나 공방에서 개워풍을 듣는데 나 이렇게 못 한다고 너한테? 아니 자기네 이렇게 못한다고 개워풍을 듣는데 옥하나 연박하나 아 이게 뭐야 펜토 펜토 적사 적사 T4 다운이 그 뭐야 자기까지 먹었어 엔컹 엄청나게 오네 엔컹이 갯스레기 아.. 갯스레기 갔습니다 그래? 많이 나빠졌나? 많이 그럼 에스15 다운 하세요? 에스15 나오기 전까지 좋았어 에스15가 이제 다 씹어먹으니까 아.. 센터 안보는거 날개 좀 조심해봐 있을거였네 원래 ACR이 MDR 느낌이였어 4개? 아.. 에이 스나? 3말라인 안보여 적 비상승 있고 몰라요 적 배스나 사랑합니다 락세인가? 아이 뭐야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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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